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111페이지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폐업. 휴폐업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리 휴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먼저 휴업이 있고요. 휴업. 그 다음에 폐업. 그 다음에 휴업을 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재개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을 하려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이라는 말을 없어도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등록증 업무 안 할 거니까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제출, 반납, 첨부 같은 말입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으니까 반납할 수 없습니다. 반납 안 한다고요? 미반납입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는 거잖아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가능하다.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12페이지 메뉴의 첫 번째 줄에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 3개월 초과이기 때문에 3개월 이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 가로 안에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포함.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미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고자 하는 때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통본대유 등록관청은 휴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 매월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밑줄 치십시오. 다음 달 10일 밑줄 치시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5번에 보면 있습니다.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지난주에 했던 거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행정처분사항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2페이지 맨 밑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이번에 32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6월 초과해서 휴반응은 1번부터 3번까지밖에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4번 그 밖에 1번에서부터 3번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내지 3이라고 했는데 이 내지 라는 말은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부터까지라는 뜻이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휴업기간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변경신고 즉 4개월 휴업한다고 했다가 변경하면 됩니다. 또 2개월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재개신고입니다. 113페이지 재개신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전부 미리입니다. 미리 휴폐업신고는 다 사전신고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동그라미 하십시오.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맨 밑에 자 휴업은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한다.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한다. 따라서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신고할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치약 징집 질병으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 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3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이다. 114페이지 문제 있는데 기본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 문제들이 비슷하게 조금씩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5페이지 서식에 대해서도 한 문제씩 해마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서식은 이거 꼭 서식까지 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115페이지 보면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서식은 한군데 있습니다. 그 해당사항만 체크하면 되겠죠. 휴업이면 휴업에 체크 폐업은 폐업에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자 의무와 책임 중에서 먼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금지행위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128페이지까지 금지행위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나 보조원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계대상물 매매 중계업은 되겠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안 됩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됩니다. 매매업을 하면 안 되고 중계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매매업을 하게 되면 그래 상대방이 불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개업공개사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 중계업자 임을 알면서 알면서 글을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계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안 됩니다. 금지 행위 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됩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비는 받아도 된다. 중계 보수 외에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분양 대행 수수료 MGM 컨설팅 수수료는 중계 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됩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 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계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법정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만 900만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요. 만약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덕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는 행위 이거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 하는 행위 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체 철금 인 증서 딱지 물 딱지 조개 딱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 건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 하고 직접 거래 의뢰인 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 을 대리 하는 거 안 됩니다. 의뢰인 하고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 을 대리 하는 거 안 된다. 직접 거래 왜 안 되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물이 시세 10억 인데 만약에 3억 에 싸게 모르고 시세를 모르고 싸게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계획 공개 사가 3억 에 샀다가 또 매수 의뢰인 에 비싸게 10억 에 되팔고 이렇게 해서 차익을 편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 는 안 됩니다. 의뢰인 하고 계획 공개 가 직접 거래 안 공개 등이 아닌 계획 공개 사의 배우자와 하는 것 계획 공개 사의 애인 하고 의뢰인 하고 거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뢰인과 계획 공개 사 등이 직접 거래 하면 안 된다.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 을 대리 하면 계획 공개 마음대로 계약서를 적잖아요. 계획 공개 사가 10억 을 적어도 되고 를 잇기 때문에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 하는 것 금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 계공 등이 계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금지 합니다. 시세 올리려고 5억 인데 10억 에 거래된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서 써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버리면 그게 시세로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계획 공개 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거짓 계약서 적어가지고 손님 오면 일주일 전에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단체의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안입니다. 공동중개 제안 이게 뭐냐면 소위 왕따시키는 겁니다. 현업에 가면 각 마을마다 친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 왕따시키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말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분여회 동대표 이런 분들이 A중개사무소 이용하지 말자 저기는 우리가 시세 높게 올려달라 하는데 말도 안 듣는다. 또 우리 전부 담합해가지고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1번부터 9번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10번은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10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누구든지 9번이 행정처분 대상인데 행정처분 대상의 경우 개업공개사 의 경우 임의적 취소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하면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 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여기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행정형벌 행정처분 그 다음에 금지 행위 자체 최대 세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지금 126페이지 까지 다 했습니다. 127 127 128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의 설치 운영입니다. 양가로 1번에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뭘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인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세 개입니다. 세 개. 그 세 개가 뭐냐면 시공시 시공시 이 세 개입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또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 그 동그라미 1, 2, 3번 이 시공시 세 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기본서 128페이지 몇 미터 양가로 2번 신고센터의 업무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129페이지 업무 위탁인데요. 국토부 장관은 이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옛날 한국감정원이었죠. 양가로 4번 서면 제출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이라고 하면 신고당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발생일시 및 장소 및 그 내용 그리고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창고인인적사항 그 다음에 그 밖의 신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보안요청인데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조사 및 조치요구인데요.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 성인 성인동그라미 성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마음대로 종결 못하고요. 국토부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명백히 거짓인 경우 동그라미 1번 2번 신고인이 보안요청에 따른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악성 민원인들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 국토부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7번 통보입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11 동그라미 하십시오. 11 동그라미 2번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130회지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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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밑줄 치십시오.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미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쉬었다가 131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